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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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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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8 아 2 나iti 불러주세요 지읍시다 어렵게 지금은 좋게 보죠 지우시다 어렵게 지우시다 이제는 점점 크게 점점 점점 좁게 한번 지워보라 점점 크게 점점 크게 예 띠 띠어 범정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야 노래에 몇 번 자고 해야만 나올지 무가 많이 많이 생겨났어요 할아버지는 하아버지는 쑥쑥쑥쑥 자꾸자푼 무를 반 옆에다가 산더미같이 무가 남았어요 이야 참 굵고 큰 무로구나 여우차 영웅차 너무나 너무나 크고 참여팀한 무 였어요 아주 굵고 굵고 서서 누가 했더니 너구리로구나 지금 무호를 뽑고 있는데 이 무호가 형 뽑히질 않아 어떻게 하지? 있는 힘을 합쳐서 또 한 번 영차? 영차 무호로구나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 어쩔까? 큰일 났네 할아버지와 바둑이와 토끼가 왔어요 토끼도 여러 친구 팀 장사인 내가 뽑아도 안 뽑혀진단 말이야 내가 도와드릴게요 부탁한다 토끼야